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제가 진짜 1초날, 1초로 딱 지나갔었어요. 영광을 받은 거야? 엄마가 근데 그러고 말 줄 알았대요. 그러고 말 줄 알아서 근데 진짜 정확히 고3 때 딱 데뷔했어요. 그래서 미나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몸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미나를 봤는데 진짜 하체는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아, 진짜? 월스데이에선 혜리에게 가려 전 몰랐지만 드라마에서 악영 연기로 눈도장 제대로 찍은 앞으로가 더 모르겠어요. 어려운 자리네요. 네, 기대되는 연기돌, 유라! 유라, 어서 오세요. 모으세요. 안녕하세요. 컬치 Leh takeaway time. 왜 울어? 어우 형님 오늘 이런 분위기야? 취석인가 보다, 취석이야! 아니 우리 명렬에도 이런 적 없었거든 야, 취석 맞이 많네 무조건 무조건 해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한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유독 반가운 아저씨가 있다고 하네요 반가운 아저씨 아저씨? 네 아 반가운... 그래서 오빠, 아 김구라, 오빠 원래 그 대답은 정준호였는데 슥 보고서 이제 말만 하니깐 김구라, 맞쎄 왜 이렇게 해? 대답은 정준호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그런 애들이 정준호 씨 얘기 안 하니깐 얘가 유독이 빨라 네, 두 분은? 야, 정준호 얘기했다가 맛있어 두 분 다 말해가지고 두 분 다 말해가지고 두 분 다 말해가지고 제가 예능을 했는데 구라 오빠랑도 해외여행 오래 가고 그때 오래 어디 갔었지? 일본 갔었나? 이태리아 아, 이탈리아 그 서는 건가? 어, 이탈리아 그 서는 건가? 슬로베니아랑 슬로베니아, 그래? 거기도 갔었지? 아, 맞아, 맞아 저기 했었잖아, 나랑 또 발치간 공고라고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이틀인가 죽으셨거든요 맞아, 맞아, 유라 집에서 그리고 이제 준호 오빠도 이제 승무원을 잘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같이 승무원으로서 이제 과음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나면 더 친해지니까 유라 씨께서 우리 정준호 선배님한테 좋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좋은 기억! 아, 그러니까 정준호 오빠랑 걸스테이 멤버 미나랑 같이 이제 라스를 출연했는데 그때 뭐 뱃살 판넬을 이제 뭐 이렇게 해줬는데 오빠가 그 부셔서 이제 방송이 못 나가게 이렇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민아 씨는 뱃살 논란이 좀 불거져가지고 본인이 관리해줄 소리로는 이해도 없어? 왜 그러냐, 진짜? 오랜만에 민아 얘기나 한다 우리끼리만 먹는 걸로 하면 이건 아니야 아, 저도 먹어볼게요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거 아, 진짜 안 돼요 보호할게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판단을 해줄게 자, 앉아라 안 돼, 안 돼? 아, 완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보여질 안 돼, 보여질 안 돼 아, 이거 큰일 나, 이거 그래 내가 안 돼, 안 돼 내가 안 돼, 안 돼 아, 멋진... 멋진 않았어 근데 그건 여기 사람들이 더 궁금해 정준호가 뿌신 사진 뭐지 하면서 더 검색해 이게 더... 이게 더... 가문행과 리턴제 히로인 유라 씨는 이거 출연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 3시간인데? 아, 저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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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빨라지네 갈수록 빨라져 하실래요, 할게요 왜냐면 제가 제일 늦게 합류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볼 시간 없다 할래, 말래 진짜? 대부분 볼 시간 없고 할래, 말래야? 이거 우리 추석에 갈 거니까 할래, 말래 근데 저도 드라마가 마치 딱 끝났어요 근데 이번 드라마 끝났는데 약간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되게 하잖아 뭐라도 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또 찰나에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해서 걷는 게 아, 뭘 쉬는데 야, 뭐라도... 아니, 제작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또 그렇게 답하는 것도 나쁘잖아 네, 저는 회사에 전화 왔죠 저는 회사에 전화 왔죠 그래서 저는 아, 할래, 말래 할래요, 말래요 그래서 오, 오, 할게요 이래서 저는 그냥 바로 되고 일주일 바로 촬영 일주일 뒤에 근데 어쨌든 가문 1이랑 비슷하니까 내용이 어쨌든 인업 내용인지 아니까 아예 없었으면 봤지 안 되죠 못 하죠 그렇게 김수미 씨 때문에 입이 터졌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제 승민 선생님께서 그 밥차를 부르셨는데 밥차에 진심이지? 네, 지인분이 직접 오셔서 셰프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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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오셔서 중식 요리를 해주셨어요 오, 진짜로? 정민선 셰프 아, 지선이가 직접 지선이가 너무 유명하신 분 4단계에 나오는 거 중식 요리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직접 왔어? 네 직접 이렇게 다 하셔서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밥차 막 야, 인원 안 주는데 그냥 먹을 건 그래도 현장은 분위기가 저희가 한 거의 한 천만 배우처럼 대우받았어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지 음식으로 음식으로 대우해줘야지 거의 밥 먹은 값만 거의 출연료 값 나올 정도로 아, 많이 먹었구나 어떻게든 출연료를 있게 하려고 계속 출연료를 전관하네 국민 걸그룹에서 배우로 전과한 유라 씨 최근 국민 불륜녀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는데?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극 중에서 제가 민영 언니의 결혼할 남편을 뺏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살면서 먹을 욕을 다 먹는 기분이었는데 연기 잘했나 보네 잘했네 그럼, 그럼 원래 보통 극중 이름을 욕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극중 이름이 유진이었는데 유진이 언니 너무 싫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유라년 이거예요 유진보다 유라가 좀 욕하게 좋은가 봐 다 유라년 너무 싫어 저 유라년 그래서 욕해주는 거 저는 좋거든요? 근데 너무 유라년인 거예요? 너무 공명해 그래서 유진이 언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작은 바람인가 그래서 근데 또 최근에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좀 나쁘게 나와요 또다시 소환됐어요 유라년이 유라년이 또다시 소환돼서 원래 그렇구나 한 남자 배우 때문에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드셨다고요? 송강이라는 배우가 강희가 저보다 두 살 어렸어요 근데 제가 극중에서 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강희가 제가 극중에서 오빠라는 대사 칠 때마다 계속 앞에서 왜 그러세요 누나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앞에서 리액션 받으면서 계속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썼던 거 같아요 어떤 신경을 썼어요? 머리를 좀 높게 묶으니까 조금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송강 씨가 누나가 누님이라는 거보다는 낫죠 아 누님? 예전에 송강 씨랑 예능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막내 이모 돼 하듯이 저를 진짜 장난기 진짜 많죠? 장난기가 엄청 많은죠? 진짜 완전 장난감 여기 잔머리가 많아서 동한처럼 보여 맞아요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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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릴 때는 이거가 되게 안 좋은 건 줄 알고 그렇지 잔머리가 많아 금속칼로 다 깎았어요 어릴 때는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아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였던 거예요 날라가는 사람들이 잔머리가 없구나 귀에 있는 걸 갖다 앞으로 씹는데로 수익이라 복이야 복인 거야 맞아요 우리 유나 씨가 레전드 짤 탄생의 승강에도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랑과 전쟁 진짜? 아 장수원이 로봇 괜찮아요 많이 놀라 했죠 그치? 아 맞아 이 사람을 잊고 있었네 상대 교수 괜찮아요 많이 놀라 했죠 그치? 로봇은 휴먼 휴먼으로 나오셨잖아요 그걸 유일하게 제가 눈앞에서 봤어요 직관 직관 로봇 직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저는 이제 사랑과 전쟁이 나오면 보통 그때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사랑과 전쟁 유라 장수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3위를 장수원 장수원 로봇 장수원 로봇 장수원 로봇 다 토배된 거예요 선배님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저인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몰라 로봇 앞에 있는 걸 몰랐네 나도 유네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때 그거 할 때 이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제가 될 줄은 그 당시에 몰랐나? 전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정신이 막 없는 와중에 그냥 그냥 속으로 막 뭔가 이상한 거 같게 그냥 연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이 반응을 보고 받아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괜찮아요 말고 리포트 쓰다가 잠들었다면서 하는 게 화내는 거 있어 근데 그게 화내면 제가 막 미안해 그래서 울어야 되는데 리포트 쓰다가 잠들었다면서 그렇게 돼서 저한테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진짜 진짜 저기 선배님 조금만 더 화내 주실 수 있냐 하다가 로봇한테 그랬어? 다 입력을 했구나 그렇죠 울어야 되는데 울 수가 없으니 두세 번 정도 부탁을 드렸어요 아 로봇한테? 한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됐는데 내가 아무리 센티하지만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해서 아니 그거 그건 아니니까 제가 안 나오니까 저도 살라고 같이 가자 그때 그 로봇은 뭐래? 반응이 어땠어요? 알겠어 내가 좀 더 세게 해줄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본 장면은 최고로 좋은 장면을 우리가 본 거야 그 와중에 휴먼으로 나와서 영상 한번 이해라 휴먼 휴먼 이거 재밌지 와 저 22살인가 아니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여기 다투데 없어요? 괜찮아요? 네?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여러모로 많이 놀랐겠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약속 깬 날 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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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에 오피셀 갔었어 리포트다 리포트 너를 얻고 한 남자가 오피셀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이야? 걔는 오해예요 쏘개 친구예요 진짜예요 오해예요 오해예요 뭔가 좋네 그래도 감장 중이네 뭔가 좋아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데려다 준 거예요 리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아 로봇 아 그게 사실대로 말하기 창피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이제는 익숙해져 지금 오우 유아 되게 잘했다 유아 잘하 유아 진짜 연기 잘하시는 거 리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 제일 그래도 유아 씨가 티칭을 해둬서 그런지 제일 감정적으로 티칭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제일 극적인 근데 유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네 아예 저때 못 자고 찍었어요 완전 급하게 찍었어요 40시간 깨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찍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다 한 큐에 다 오케이 하셨어요 거의 다 저 연기는 리딩할 때 어떻게 나왔을까 또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감독도 설마 설마 했겠지 근데 근데 가면 나지겠지 했는데 근데 진짜 저 장면은 감독님도 설마 설마 하고 배우분도 설마 설마 했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약간 설마 설마 하면서 아니 그거 어려운 걸 수원이가 해낸 거 아니야 대단한 분이들 그럼 우리 유라 씨가 아직도 그 저기 회재된 레전드 방송사고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따뜻한 상체 자본주의 하체라고 그거 알아서 옛날에 골스테이션이야? 아 골스테이션 이게 이제 링마벨이라는 활동이었는데 제 발에 미나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제 발에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제가 진짜 몸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미나를 봤는데 진짜 하체는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아 진짜로? 근데 이게 골스테이션이 많이 추는 춤이야 근데 이제 아니 그게 안졸레이션이 어려운 건데 아참 하체블레이가 근데 머리로는 잡아줘야겠는데 무대는 하고 있지 야 그거 쉽지 않은데 하체는 춤을 추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찍었어요 그게 아마 산옥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내보내도 되는 건데 너무 웃기셨나 봐요 비하인드로 그걸 내보내신 거예요 와 결국은 다 되겠네 다 인상 분명해 다 있으면 좋겠다 이거 봐야 되네 로파 으하하 하하 하하하 민우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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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그러면 무대가 진짜 망가라지잖아요. 잡았어도 춤추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하체는 돌고 있었을걸? 유라씨 알고보면 미대생을 꿈꾸셨다고요? 저도 예술고등학교였는데 저도 미술과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되게 오래 해서 당연히 장래 이명도 미술 쪽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제가 1초로 딱 지나갔었어요. 영광을 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미술학원이었는데 붓 다 내려놓고 접고 집에 가서 나 미술 그만둘게, 엄마. 그 1초 때문에? 누다 덮겠다, 부모님들. 이제 나 고3 때 데뷔를 무조건 할 건데 나 고3 때까지만 밀어줘. 근데 그게 고1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엄마가 그러고 말 줄 알았대요. 그러고 말 줄 알아서 근데 진짜 정확히 고3 때 딱 데뷔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도 그런 게 스치는 게 있어요? 아 진짜 가끔 있는데 추억이 가끔씩 오는 게 있는데 맞지는 않고 최근에 뭐 갔어요? 마지막에 거의 스물다섯 때 아파트 아파트가 뭐였어 갑자기? 아니요, 지나가다가 이제 한 5층 정도 짓고 있었는데 저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미분양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사야 된다 했는데 엄마가 미분양인데 이제 이유가 있지 않냐 엄청 오랫동안 싸웠어요. 사야 된다, 안 된다, 사야 된다, 안 된다 이랬는데 바로 1년 만에 2배, 3배 뛰어버리더라고요. 그 집은 결국 못 샀네? 그렇죠, 저는 못 샀다는 얘기지. 못 샀다는 얘기인데 2배, 3배 뛰었다는 얘기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스물다섯 때 아니 뭐 오겠지 뭐 잘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